비주얼 센터 와 와 눈에 띄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센터는 비주얼 센터 비주얼 센터 비주얼 센터 형진이 형은 제가 처음에 맨 처음에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는 사실 기억나죠 영천 기억나는데 근데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는 커팡 때 어 대고 아 그래 나는 나 몰래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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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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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현이 자요 도현이 자요 혼자 심심하게 해서 딱 불러주신다고 샤오 저희 현준이랑 등교 같이 샤오 샤오 등교? 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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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